자, 주의할 사항들 볼게요.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? 손목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면 단단하게 잡아주세요, 오케이? 단단하게 이렇게 잡아줘야 돼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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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칠 때마다 손목이 같이 움직여서 치면 안 돼요. 갑니다. 원, 투, 원, 투, 시작! 번, 투, 원, 투, 원, 투, 세, 피에 우와. 잡고 싶다 찍어 손이 발라지지 말고 골고루 들었으면 골고루 들었으면 골고루 들었으면 골자골 들었으면 골고루 들었으면 아우 잘한다 골고루 강사하게 하자 골고루 들었으면 오른손을 해도 돼 손 단단하게 솔바파밭 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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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오유자 가볍게 팜팜팜 밀랄지지 말고 솔솔피 나손 dos 셋 넷 오 잘 했어